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대한민국 쇼쇼쇼 사회를 맡은 가수 여정인 OKTV 이명국 인사드립니다 운명처럼 만난 사람 당신은 내 여자 곁에 있어도 보고싶은 유리같이 맑은 눈에 이슬이 맺힐 때 내 가슴은 무너졌다네 바보처럼 몰랐던 당신의 마음 그토록 미련했던 내가 바보였어 이전에는 당신만을 위해 이 모습 남았자 사랑하겠소 사랑아 꽃보다 예쁜 당신은 내 여자 당신은 내 못한 것 영원히 살아 아디리라 바보처럼 몰랐던 당신의 마음 그토록 그토록 미련했던 내가 바보였어 이전에는 이전에는 당신만을 위해 이전에는 당신만을 위해 이 목숨 남았자 사랑하겠소 계속 사랑아 꽃보다 예쁜 당신은 내 여자 당신은 내 모든 것 이 laying 수 には 당신이 내가 그토록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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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